커피포트 그래 커피포트 이런거 그래 강철 지금 내가 너무 무겁다 어 이런거 좀 들고 있고 강력 테이프도 좀 들고 있어 됐나 이 정도면 음 됐어 로제나 가자 또 아 이게 한명이 있으니까 든든하네 다 파밍하고 싶어지네 어 뭐야 아 너무나 로제나 어 얼추엔 얼추 가자 그냥 가 가자 시내가 위에 갑시다 하워가 아머의 핵융합 코어가 작다고 코어가 고갈되면 VATS와 파워어택을 사용할 수 없음 이동속도 감소한다? 어 그럼 어떻게 해? 아 너무너무 행복해 새 코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현지 사용하는 코어가 고갈되면 새 코어로 자동으로 교체된다 어 얘네들한테 붙어 어 괜히 여기서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동의합니다 가자 어 어 미친 야 빨리 찔수록 코어가 금방 나나? 뭐 땜에 코어가 금방 나는거야 뭐 땜에 코어가 금방 나는거야 어 어 퓨전셀 50 어 그리고 뭐 병뚜껑 100개 아 병뚜껑이 돈인가 봐 여기는 어 어 어 어 어 음 이제는 또 뭐 하죠? 이제는 또 뭐 하죠? 오랫동안 마마 머피스는 상처에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옛 지역에 있는 곳이 옛 지역에 있는 곳이 있는데 새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왜 우리와 함께해 내가 정말 도와줄게 내가 정말 도와줄게 생츄어리에서 프레스턴 가비와 합류하세요 어 어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되죠? 그냥 있으면 나라 음 그냥 있으면 나라 음 야 아주머니 뭔가 세상을 다 알 것 같은 그런 속마음인데 내 내 destiny? 뭐하니? 뭐야 우와 내 아들을 어떻게 알아 어딨어 내 아들 이 할머니 뭐야 너는 어디서 볼 수 없는 곳이 필요하지 않으려면 거먼 웰스의 푸른 보석 다이아몬드 시티? 이게 메인이야 딱 보니까 어 어 맞아 맞아 지금 다이아몬드 시티에 향하세요 오케이 다이아몬드 시티에 있어? 샤은? 뭐야 약쟁이야? 아주머니 좀 얘기 좀 합시다 더 얘기 좀 하... 약 갖고 올게요 내가 내가 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단 말이야 나도 약을 먹기 때문에 마약 이런건 아니야 한번 있어봐 얘는 딱 보니까 메인 아니고 지금 어 어 한번 있어봐 생츄어리에서 프레스턴 가비아 합류하세요 어... 이거는 써보고 가만있어봐 이게 지금 메인인가? 어 지금 하는게 메인 맞네 어 이게 이게 메인이야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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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진행합시다 잠깐만 상점 없나 여기 상점?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멈춰봐 멈춰봐 이거... 상점 없어 여기? 여기 상점 없어 얘들아? 그 위에 상점 있을거 같았는데 없어? 아... 무거워서 큰일났네 고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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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팟을 안보는게 아니라 훈수를 안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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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굉장히 믿음스러워 나 이거 믿어보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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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누가... 뭐가 이게 변종이 된거지? 저거 사람 아니야? 아... 아... 아프리카에서 다음 팟 언급한다고 그래서 철태맞거나 그런건 없어요 단지... 이제 아프리카에서 정책이 바뀌면 이제 다음 팟 방송하게되면 아프리카를 정지시킨다고 했지 아직은... 1월달 넘어서 정책이 아직 안바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 아... 빨리 가십시오 응 빨리 가십시오 그냥 아싸리 내가 장수하는데 먼저 한번 가버리고 싶다 그냥 응 여기 아니야 어 레벨 올랐네? 가자 으하하아.... 근접공개요 이거 가자 됐어 어우 답답해 야 이건 100% 내가 먼저 가도 될거야 이거 어 느낌이 오 가만히 있어봐 아 빠른이동 돼? 아 그래 스카이님처럼? 그래? 개이득이네 아 그러네 어 가자 뭐야 왜 빠른이동 안돼 빠른이동 안되는데? A버튼 눌러도? 마커 이동 마커 제거 아랩의 마크를 눌러야된다고? 여기 A버튼 그냥 누르면 빠른이동 아니야? A버튼 누르고 떠있는데 왜 안돼 이걸 눌러야된다고? 아아 이렇게 제가 또 하나 배웠네요 됐어 A버튼 자 여기서 이쪽이야 이쪽이야 짝대기가 두개가 나오네 아 여기 여기 뭐야 전력이 없대 이거 더이상 못한다 아아아아아아아 안 돼 난 이걸 버릴 수 없어 난 이걸 절대 버릴 수 없어 조졌다 여기다 딱 두고 나중에 포호를 찾아와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하다 어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긴해 집에 숨겨놔 이거 가져가냐 어 조졌네 아 안가져갑니까 아 미친 시청자 날씨 쩔구요 어 너 왜 이렇게 못떼 무게야 또 아 무게 하나 더 나가네 야 잠깐 가만있어봐 우리 로제나 로제나 택배 있어요 일로와봐 로제나 로제나 일로와봐 지금 힘드니까 나 빨리 로제나 가만있어봐 로제나 일로와봐 어 여기서 그냥 너가 다 들자 아니 어 로제나 다 줘야겠어 안되겠어 다 쓴 기름통 이런거 다 받아 일단 필요없으면 다 줘 그냥 장난감차 담배까 그래 일단 이런거는 필요없어 그래 200년에 달걀도 주고 와 퓨전셀 어 이건 무게없어 머리핀은 챙기는게 좋아 이건 무게없는것들이잖아 끈달린 포대자루 후드 4개 다 주고 너클 똑같은게 왜이렇게 많아 줘줘줘 당부치 않습니다 와 이렇게 했는데 무게가 안줄어 파이프 권총 파이프 권총 아 이게 무게 많이 나가네 이건 뭐야 와 미니건 미쳤네 무게 27.4야 길었네 미니건 지금 내가 착용한걸로 돼있잖아 그래서 내가 무거운거야? 들고있지도 않은데 지금 미니건은 일로와봐 어 우리 로제님 가만있어 가만있어 우리 로제님 어 아니야 뺑기치지마 어 뭐 발견한척하지마 우리 로제님 음 가만있어요 무거운거 하나있으니까 저걸 좋아야겠네 엄청 큰거 하나있어 지금 무거운거 내 소지푼 옆에 화살표를 넘기면 무기나 잡동산이 등 항목별로 볼 수 있다 아 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게 더 좋네 어 이렇게 봐야겠네 아까 보니까 미니건이 무게가 엄청나던데 어 이거를 줘버려 줘버려 줘버리고 됐어 뭐 발견했어 너 뭐 아무것도 안 발견해놓고 지금 발견했다가 뻥쳤지 그치 줄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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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머피 아주머니 여기있고 잠깐만 목표가 으흠 됐어 어 여길 근거지로 한다고? 200년 전 우리집인데? 여긴 집이 아니에요 여기 살았었제요 다시 돌아오니 뭐 묘하군요 이딴거 다 필요했어 머피 아주머니는 좀 파야돼 오우 나 의상 개간지 이 게임도? 얼굴 만드는건 필요없는 게임이야 어 내 이럴지 알았어 얼굴 다 저렇게 씌워둘지 알았어 내가 음 200년 전 여기 살았었소 당신은 못 믿겠지만 난 당신의 선조요 굴? 아들 얘기하자 도와주겠지 뭐 약간 동점을 사는거야 보상이 좀 좋아지게 계속 좋은 mpc와 관계를 좀 유지하는거지 어 let me know if there's any way i can help anyway i am glad you're here and i hope you don't mind but i've got another favor to ask i've had word from a settlement asking for help there's still hope in there a minutman out there somewhere the only chance to start rebuilding the minutman is to show people that they can count on us when they need us trouble is i've got my hands full here do you think you could go help out with the settlement? 뭘 도와줘야 됩니까? 뭘 도와줘야 됩니까? 자유의 불은 완료 레이더들 너는 다 얘기할 수 있을지 알겠소 도와줘야 돼 자유의 불은 완료 자유의 불은 완료 야 뭐야 근데 아직 하지도 않은 경험치료죠? 으흠 오케이 시작 첫 발걸음 템파인스 절벽에 있는 정찬미가 돼야 하세요 자 이따 레벨업 했으니까 레벨 올리죠 근접무기로 40% 추가 피해를 입히고